안녕하십니까 부안군수 권익현입니다. 부안군에 GNLC 가입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생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지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 나아가 지역민과 함께 성장,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 부안군은 선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와 우수사례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교위를 제공하겠습니다. 또한 참여와 배움을 통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